마늘 많아요. 마늘 기름. 기름만 내는 건가요? 네, 해야 돼요. 스피드는 뭐. 그리고 가지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수분이 엄청 많이 빠져요. 그래서 줄여요. 맞아요. 기름을 다 먹어. 파프리카. 기다리는 동안 이거 파메지아노, 레지아노. 파메지아노. 이렇게 그레이딩 할 거예요. 오레디. 그레이딩. 우와. 우와. 꽤 있어버린다. 내가 아까 하라고 했잖아. 아, 그럼 탈 거고 그랬어요. 자, 껍데기를 베낸 토마토를. 씨도 뺐어요. 씨도 뺐죠. 오케이, 이제 토마토. 재료 진짜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토마토 크러쉬 해도 돼요. 시칠리안 스타일 요리는 너무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럽하게. 네, 럽하게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남성린이 넘치게. 네, 네. 여기 막 땀도 쫙. 네, 그리고 성격도 완전. 여기서 좀 떨어지고. 약간 부단 사람들. 네, 맞아요. 맞아요. 말린 바질 아니고 그냥 진짜 바질. 생바질. 생바질. 나 시칠리 갔다 와봤어. 아, 진짜? 근데 시칠리가 터프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뭐 넣어요. 이거 앤초비예요. 앤초비. 아까 그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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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초비를 다져서 다져 있는 거. 네, 네, 네. 제까지 하여튼 요리 냄새는 저기 문감이 쉽게 훨씬 낫던 것 같아요. 버터를 볶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분발해. 이거 케이버즈. 케이버즈예요. 맛있지?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무생남이네요. 기름, 뭐냐면 약간 볶아야 돼. 파스타. 재료가 다 흡수. 드디어 면이 들어갑니다. 진짜 막 컵밥 같지 않아요? 약간 뭐 선원 같아, 선원. 배 위에서 지금. 맞아, 맞아. 아주 특별한 듯 따뜻한. 여기에 이렇게 줄무늬 티셔츠 입었으면 진짜 선원입니다. 진짜 선원입니다. 선원입니다. 저 제발 옆에서 손 좀 대지 마. 아니, 선원 같다고 하길래, 백사랑. 아니, 그거 얘기하시면 되지. 그거 자꾸 만지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저는 카트쇼하면서 보람 느끼는 게 마지막 이 순서 때문에 전 세계 요리를 다 먹어보는 것 같아요. 야, 그렇지. 파마산 치즈. 어우. 앙가비 씨 좋아하겠네. 역시 시칠리. 치즈. 끝났습니다. 와우 씨. 대박이다. 귤 잠금.